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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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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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우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쿠리쿠가 채취하면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태국에 있는 파통비치에 왔습니다 진짜 코코 수요한 사람이 진짜 많고요 진짜 리소트 완전 진짜 관광지네 근데 뭔가 한국 바다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확실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태국에 와서 진짜 외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호기 코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경수씨 대가리 개 크시네요 개기만 들었었는데 쿠리쿠 진짜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세요 침구니깐요 안녕하세요 호동파이어 경수씨 근데 이거 악말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하죠 안 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영어로 카메라를 찍으니까 존댓말을 쓰는 게 개 웃기네 형들이 봤을 때 존댓말을 써요 아 가만히 하자 X말로 코리쿠가 태국에 온다고 아타라시우쿠를 카트하는데 정말 미안해 봤어요 네 약간 여행 브이로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브이로그와 달라요 그럼요? 여행 브이로그는 TMI를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가까이 조금 가까이 이 정도로 찍어도 돼 여행 브이로그를 우리 진짜 다른 나라 기타입니다 다른 나라 기타네 아저씨 코리 타고 싶어 아다다다다다 잠깐만 아니 뭐 나는 솔로야 뭐야 둘이 뭐야 영철입니다 영철 내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빨리 오세요 다 끝나세요 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엄청 질투하시네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내 기 내 코 사키만에 하루에 됐다니 갑자기 비 온다 갑자기 아아아아 아하하하 자기가 머리 맨짜 신경 쓰고 있는뎅 무엇이냐 저는 오히려 이런 소피 좋아해요 아 진짜로? 소피 진짜 이치만 기다려 왜요? 그래서하고 이슈에 도너리네 왜요? 베타베타 베타베타 쓰레바이자 택하니 일본 말로 알콘탈콘 쓸 때 베타베타 숙취가 있을 때도 베타베타 할 때 근데 알콩달콩은 베타베타는 엘로인이잖아요? 응 그렇지? 뭔가... 이렇게... 키스라면, 딥키스 느낌 다 뭔가 차가 예쁘다 귀여워 자기, 혹시 여기 있다면 어? 혹시 쿠키커플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프렌치키스 아 자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잘 어울리는 거 같고 진짜 잘 어울리는 거잖아 오오오오 아니 진짜 오오오 와 진짜 너무... 오오오 섹시하다 섹시하다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혹시... 아니 이거는 뭐야? 넷플릭스 아, 저는 이것도 괜찮은 거 같던데 너무 괜찮은데? 웃잖아 100kg 삼촌이 웃잖아 오오오 괜찮다 아주 큰 게 절 어울리는 거야 하우 머치? 디스카우트 디스카우트 야, 디스카우트 오케이 아, 투 이스베타 4만 원이잖아 얼마나 살 거야? 얘기해줘 아니 눈이 되게 미안해서 아니 우리한테... 나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해줘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응, 2만 원 400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6,000원에서... 거봐, 이렇게 팍팍 깎아야 돼 아니, 그럼 두 배를 싸게 해 땡큐 땡큐 왜 그래, 이런 건 잃어버려도 되잖아 거라볼까, 걸어버려 부숴 부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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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인생의 여덟 번째 선글라스를 샀는데 근데 이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저기 디올이네 디올이야 멋있다 첫 번째 명품 선글라스 16,000원 디올 선글라스 정말 잘 어울리죠 아하 바통비치 푸케 타이랭 일본에서 진짜 옛날에 이런 개그가 있었어요 바타야 비치에 뼈호코소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그럼 코리코가 준비한 개그가 있대요 개그 아 보여줘 보여줘 코리코가 준비한 개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바타야 비치에 뼈호코소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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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오늘 우리 모르는 사람이 지금처럼 어? 프리코! 저 후다마놈 있대 후다마놈잖아? 그치? 파파야! 아!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우와! 이건 파파야가 빨간색이 되네 와! 와! 원피스의 악마의 미! 암마의 미! 몰라? 저는... 원피스... 저는 모르죠 암마의 미! 저는 몰라요 아니... 원피스는 알지 루피가 곰곰의 사람이었잖아 그건 알지 근데 열면은 몰라요 와! 대국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일단 마사지를 많이 받고 싶고 왜 이래요? 당연하지 카페 가는 중 근데 다 예쁘게 보여요 약간 제주도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응 여기서 밤에 되면 콘서트 같은 거 하고 하나보다 와! 위도 다 예쁘다 저쪽으로 오는 중 연속은 안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일본어 학생들은 스타벅스는 뭐예요? 스타벅스 어? 이런 거 오! 오! 근데 되게 신랑이 많잖아 밖이 매우 낮아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는 왜 나왔을까? 지금 12월이네 오소로소로 맞아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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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그룹 아니 이거 간 무 아니야? 소바 국물인데? 맛있어 맛있어 와 신기해 왜? 와 이제 이거 맛없는 리액션인데? 아니 니가이 가르자 다른 니가이 유자 쓴 맛도 있고 콜드 블루 쓴 맛도 있고 저희 뭐 먹어봐 맛이 없어? 근데 약간 신기하죠? 처음엔 되게 이상한데 진짜 매력적이야 오오오오 지금 드시는 온도는 아이스 호지차 얼굴이 젤리 이거 한번 잡숴보시죠? 모레 모레 이거 뭐야? 태국 흑 물 아 이거 아 이거 돈약 아니에요? 이거 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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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이것도 그래요 처음 먹었을 때 했는데 맛있어 이 소개는 젤리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괜찮아 참 이상하죠? 근데 이제 맛있어집니다 맛있어져요 와 오오오 그치? 오오오오 여기가 어젯밤엔 진짜 섹시한 여자들이 많고 진짜 에루이토코로 나타내야 돼 코코가 이만 지금 제가 피로와 저희 비가 엄청 내리고 있음 어떻게 하죠? 저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진짜 개법스러워 비가 많이 와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약간 막고 싶잖아요 약간 외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걸 왜 세탁기 할 생각할 거라 그게 빡세지 오 타이거 나이프 오 뭐지? 아니 디올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디올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올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올 아저씨입니다 네모나 봐 왜냐 뱀이 못 올라가게 하려고 도래? 지금 전봇대잖아 이게 원래 한국이나 일본은 동그랗잖아 네 네모잖아 스케어자고 웅 어 제가 이야기할 때 스펀지에서 나왔어요 아 apprentice 그게 스펀지야 아 이것은 스펀지요? 아 네모다 크리스마스트리의 대국 과정 쾌삭이요? 이게 좀 박쥐가 있을 것 같은데? 박쥐?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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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없게 땡큐 순자님 맛있어요? 순자님 진짜 제일 맛있어 보인다 자 먹어볼게요 근데 너 희진 않아요? 먹으면 어? 여보 안 나와요 제가 인쇄서 처음 만들었던 나오나라고 기혼되게 나지구나 잘 맛있겄어 이거 먹어요 고수 맛이에요? 미역밥 크리스마스트리 더 좋아할 수도 있어 크리스마스트리는 진짜 좋아할 수도 있어 크리스마스트리는 잘 먹잖아 어? 괜찮아? 좋아할 수도 있어 좋아할 수도 있어 전 바질이잖아 맛있어요? 난 진짜 바질 좋아하는데 못 먹겠는데 몇 주 있으면 괜찮아 나 먹어봐야겠다 제발 먹어줘요 왜 아 아 아 아 자 우리가 골라서 경씨랑 커플로 한번 맞춰볼게요 형 뭔데요? 2X라지 아니에요? 저 X라지 지랄하지 아니 진짜로 저 X라지 형 2X라지잖아요 뭔 소리야 얘 라지 아 진짜 봐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FAT 아 근데 전 진짜 농담해요 저거 저는 X라지에요 근데 여기 L 사이즈랑 다를 수도 있어 너 한번 보자 봐봐 아니 근데 어깨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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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걸라고 그리고 골랐어? 이거? 근데 이건 이건 좀 카비 오 카비 일단 여자들이 고르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고르는 게 낫겠어 이거? 이거 어때요? 자기가 입어 이거 작아 빨라 크리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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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껀데 크리퍼가 잘 맞는다 사이즈가 응 오빠 이거 할 거 저희는 지금부터 호텔 1층에 있는 수영장에 갑니다 호텔의 정말 장점 중에 하나가 1층에 수영장이 있어서 언제쯤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지요 아 형 그냥 와요 입지 말고 와봐 크리퍼가 텅텅 시대고 나 사인답니다 오 순자야 와 올라프 아니에요? 근데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 아 저는 원래 단백질 먹고 체지방으로 관리를 하죠 진짜 만져봐 만져봐 미쳤네 젖꼭지 한번 만져봐 에이 뭔가 기쁜 것 같던데 무섭다 괜찮아 괜찮아 1.2m면 코쿠잖아 넌 내가 사실 넌 내가 내가 뭐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그냥 이거 자리 써도 되는 거 아닐까요? 1층에 1층에 좋네 좋네 아 여기서 시킬 수 있네 오 아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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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없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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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란 잖아 이우 QUICK 여유 그러네 każ 하하하하 네 개 하나로 할 수가いつ 하나 둘 셋 하하 하할때덕 anya 아 Exercise 하하하 쏘 호리고가 밑을.. 아니지 봐봐 호리고 호리고는 지금 앞으로 가야되는데 잘 생각을 하고 가야될거 아냐 이거 이거 해주세요 버터플라이 저 적용해줘 적용 버터플라이 올라가면서 수술이 올라가면서 근육의 이유가 지금 봐봐요 벌써 재밌겠는데 벌써 재밌다 공부하는 정신 태아 고전적인 잠수댕이만 한 번 할까요? 낙하대 여기서 하자 여기야 장내치기 없어 진짜 1980년대 개그야 몰랐잖아 그러면 여보가 누구가 머리를 눌러줘야 돼 간다 진짜 나오게 없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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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아, 나 못하고는 소리야? 지도하려고 지도 똑같은 생각해가지고 원래 재밌게 하려고 하는가? 빨리 오세요, 저기 다 발코니에 서세요 오, 형 잘 어울린다 다 발코니에 서세요 하나, 둘, 셋! 현식이 있어서 도와주세요 타잔 아니야, 이거? 아니, 이런 옷만 있잖아요 형, 뭔가 스프 잘 만드는 건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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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편하네 하하하하하 인구 스리나무는 일본어 반전을 봤을 때 제가 절대 믿을 것 같아 오, 인구 메쉬가 그또까? 태국에서 산 드레스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봤는데 조심하세요 매그인시오 형, 그래, 은짱가 만들었던 피아스도 잘 어울린다 응 응 잘 어울린다 자기도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게 2X라지인데 좀 작은 것 같아 헤엥 또 계속, 계속 올 것 같아 삼겹살 먹을래? 와, 삼겹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아,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얘기하네 네? 사장님, 아멘 붙였는데 그쵸, 언니 그니까 여긴 비가 왔다 안 왔다를 되게 빨리빨리 안 해 진짜 미나미의島 같은 느낌 반가워 우와, 포츠 우와 포켓커플 채널에서 처음으로 태국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네 진짜 태국은 이렇게 밤의 거리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야키소바 베비도 샤하 베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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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근데 저 새우튀김 먹고 싶다 새우튀김 새우, 아오마나치? 새우, 하오마나치? 페퍼 페퍼? 페퍼가 뭐야? 페퍼 아, 페스 아, 페스파트? 어, 페스파트? 어, 페스파트 오겟 페스파트 오겟 페스파트 오우겟 오우겟 오오겟 오우겟 이거 그로고다이 크로코드아이 와아 너 맛있어 맛있어요? 와, 대박 근데 안사도 착하다 아 착해 매너가 좋네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우스야 맛있어 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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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배불러요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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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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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재밌다 여기는 진짜 마음이 재밌다 맞아 맞아 근데 모두 마음이 되면 건강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맞아 마취가 후카츠스러워 이거 사과할까? 일단 가자 갑자기 종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왜 아니 아니야 저기 여기 코리안 후드잖아 태국 미키타 후치카데 코리안 레스토바이 멋있어? 근데 사실 저도 먹고 싶어 코리안 레스토란트 저도 저도 사실 먹고 싶었어 하하하하 아니 일식이 아니야 아니 지금 하하하하 롤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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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태국을 왜 이렇게 왔어요 삼겹살이 얼마야? 네? 380이 얼마죠? 아 5천원 이산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대찌개도 있다 우와 부대찌개 맛있겠다 짜장면 만원 물냉면 만원 쓰리 삼겹살 물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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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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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자 큰일 일본에서 일본식 누나 응 일본식 지금 백그로 중국사람으로 그러지 약간 이런 옷도 좀 그런거 응 쓰리다 한국말로 말했다 길 가다가 한국말로 말했다 우리한테는 니아오마라고 했다 근데 쿠리코가 중국인으로 오해를 자주 받았다 아 진짜로? 비행기 속이에요 중국말로 쉬는 것도 좀 아 일본사람 같은 거예요? 나도 일본사람 일본 화장을 안하는데 한국사람은 근데 근데 쿠리코도 뭔가 조금 화장이 옅어졌죠 옛날에 비해 옛날에 비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이렇게 눈썹도 많이 쿠리코가 한국화된 거 있잖아요 그럼 경식이가 일본화된 건 뭐 있어요? 근데 일본에 쓸 때는 머리모양은 일본사람을 했었어요 일본사람 약간 호스트밤 그래 조금도 마테 조금도 마테 조금도 마테 너무 웃기지마 같이 웃겨야지 일본카 영국 소금장도 다 준다 소금장도 다 준다 아이고 오! 바닐고추 진짜? 고건카 이게 삼겹살 신기하다 오 그러게 영국 약간 좀 한겹살 같은 거 어? 담배를 피우고 어? 이것만 일본 스타일이야 이것만 일본도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근데 일본 바뀌었던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밥을 먹는 거 같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진짜 이틀만 안 먹고 진짜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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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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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행복하겠다 너무 행복해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응 너무 먹고 마사지가 안 될 거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 잘해 잘해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예 이게 겨자인가 봐 아 정말 색깔이 고수 갈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땅콩 땅콩 우와 아 이게 두 개 넣었나요? 아 이게 두 개 넣었나요? 아 아니 기름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아니면 이걸로 이거 해 이거 너 올려 이걸로 이걸로 밀어? 아니 올려 보자 이거 기름 빨아줘 우와 행복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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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맛있다 행복하지? 진짜 제일 행복해 보인다 마사지 진짜 목력이 너무 늦는다 녹아 만족해요? 만족? 음 김치도 맛있을 수 없다 이거 여기도 확실히 불교 분카가 치의 카라 혼낭 호텔 가로 가면 돼 헐 저거 너무 귀엽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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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튜브에서 보던 그 태국 시장 느낌이네 어! 저기 이거 위에 텐! 위에 텐! 어! 그렇지! 코리 밑에! 코리 밑에! 코리 밑에! 나아, 리스사이즈까지! 사귄이기 때문에 사귄이기 때문에 좋았었는데 파도는 신풋도 이득에 일본 스타일이에요 오! 그러네 스시! 일본어가 있네 사라구치의 아사히입니다 오! 힘들다 와 진짜 약간 일본 스타일로 해놨네 일본 스타일 우와 새우다 와 진짜 난리 났네 해산물 앞에서 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크지 근데 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자기가 할 수 있겠다 아 하지 너무 이겨날 수가 없다 진짜로요? 아 뭔지 알아? 근데 저도 해봤는데 아 해봤어? 한 번도 소이 쓸 수가 없었어 도대체 누구랑 해봤어요? 아니 막 방금이네 헤드보도도 섭비 전시 마사지가 안 된다고 해서 발 마사지만 받을 근데 이건 괜찮죠 감사합니다 라고 빨리 말해 좋습니다 머리가 진짜 곱슬이어서 태국에서는 진짜 이 머리가 최악인 것 같아요 곱슬머리가 진짜 날씨 때문에 들어가 뭐야 어디 방으로 들어가는데 안 돼 여기가 안 돼 안 돼 아니, 그냥 안 돼 안 돼 여기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